우리나라도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소비심리 위축은 물론 최근에는 유통산업 규제와 같은 악재까지 겹치며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유통주 전망 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에 비해 유통업종들의 뚜렷한 회복신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백화점이 최근 매출 호조를 보였지만 소비심리 개선이라기보다는 때이른 강추위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 새로운 소비 트렌드도 유통업종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가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추워진 날씨 탓에 패션과 화장품과 같은 백화점 주요 수익원은 홈쇼핑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보면서 내년 하반기 반등을 누려볼 수 있는 각종 규제에 초점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는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영업일수 제한에 이어 밤 10시 이후 영업규제가 생기면서 대형마트는 재고 손실 부담 등 타격이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탓에 유통업종 주가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 겨울 매출에 의한 소폭 반등세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분간은 바닥에 대한 기대와 예상보다 약한 회복이 반복되면서 유통을 비롯한 경기민감 소비재 종목들의 주가 역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